랩몬 둘! 셋! 랩몬! 안녕하세요! 윤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브라질에서 인기있는 게임 사진을 보며 연예인분들 나이를 갖추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네! 그때 저희 다 틀린 걸로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이번에도 잘 맞췄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보시기 전에 타이버리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 고! 네 뭐요? 아,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하나 되신가? 이벤트 상갈로님 상갈로 선배님 상갈로 선배님 상갈로 선배님 선배님 클로리아 레이테님의 우리 산수를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곱하기에요? 진짜 곱하기에요? 곱하기입니다 일단 곱한 걸로 제가 해볼까? 아니면 한번 가볼까요? 산수를 못하면 어떻게 해? 연습한? 어, 약간 어떻게 하냐? 그냥 저는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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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십 아, 구백 구백 능지 구백 구백이지 30오빠 능지 능지일 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30? 30일 것 같습니다 900이요? 네 50, 50 55지? 50, 50 와, 2,500이요 2,500 수길 씨는요? 저는 저는 40 39 그거 얼만데? 어, 너가 해야지 몰라 쟤는 쟤는요? 저는 어 곱하기를 아, 곱하기 아니다 다시 첫번째 안전 아, 아니 단 그대로 그냥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저는 30 30 30 30일 것 같습니다 30, 30 어, 평균 나이를 보면 그냥 30, 40일 것 같습니다 에이 어, 뭐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윙 씨? 어, 저는 뭔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서 한.. 50.. 90? 59? 48? 59, 48? 스티베스는요? 저는 한.. 41? 39? 오케이 저는 50, 90이에요 오케이 저번에 진짜 많이 나게 정답은? 정답은? 1 오! 누가 제일 답답지? 우빈이는 맞춤? 맞춤 한 번 맞춤 한 번 맞춤 그러네 50 50이었어 42세 가장 동접하던 누구지? 나 48세라고 했어 스티베스는 39 아 스티베스는 더 동접하네요 와우 근데 진짜 너무 가늠이 안 돼 나 저번에 한 번 호되게 당했어 호되게 당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울려야 돼 나만 해도 될 것 같아 짱 4 정답 주 똑같이 배울 님인데 오100 43? 42? 42, 43 정도? 전 둘 다 45 45,45 우빈이는 46? 45! 49 46 하늘이 좀 Jedki 45,40 전 45,40 40 뭐지? 43, 40 45, 40 저는 37 35 저는 48 48 오히려 52 한번 볼까요? 몇 길이 아, 가깝다 한 대로 할걸 좀 근접했어 45, 40 45, 40? 내가 43, 40이었지 한 3개 근데 우리 이게 확실히 다르죠 저희 보는 거랑 다르죠, 그래도 우리 제일 가까웠던 것 같은데 48인데 우빈이 형이 45였어요 네 넥스트 와 가브리엘 사테르 가수 루안 산타나 루안 산타나 가수님 와 오늘 남성분 남성분 얼굴이 더 힘들다 몇 살이세요? 나 35, 40 35, 40 수염이 있어서 32 나 35, 40 28? 아 35, 30 35, 30 정의해 나 28, 30 35, 30 28 TV는 30 37 7 36 36 36 오, 비슷비슷하다 와 저거 저도 와, 진짜 모르겠던데 이 34 34 34 35 32 34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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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 한번 볼까요? 네 말도 안 돼 와 와 내가 30 30이라고 얘기했었는데 31살 나도 31살 31살 와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최근 사진 맞나요? 이거 어떻게 막 30살이죠? 의외로 막 20살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 우와 32살이 막 우와 나비 넥스트 넥스트 아래 살편드라 네그리니 네그리니 배우님 배보라 배보라 세코 배우님 오 배몰이 이렇게 흔적한 안 넘어졌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냥 몇 살인 책 주인공 알려주실 거 지금 몇 살인공 응 맞아 몇 살일까 하면서 알려줄 거 같아 저는 42 50 저는 45 50 42 38 50 38 50 아 어떻게 가니 너무 나아졌어 나는 41 1 45 5 5 볼까요? 아 반대로 했어야 됐네 아니 반대로 했어야 됐네 대박 나도 도대체 발리의 비법이 무엇일까 아니 이게 말일까 받아야 돼 우와 아니 이래서 총관이 그렇게 높게 잡았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할 수가 없어 뭔가 낮춘다고 올리면 낮아지고 낮추면 올라가고 지금 심리 파워 와 다음 메메아 회원님 엘러디스 기렌 회원님 둘 다 꽤 젊은 보이시는데 맞아 26 28 28 그럼 25 28 네 얼굴로만 해도 사실 심리전하는거 아니지 다음 그게 80이야 28 어 진짜 이거 육안으로만 봐도 솔직히 17세 오 진짜 고등학생 같아 응 둘 다 고등학생 같죠 28 12 25 25 저는 저는 진짜 어려워 33 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33 37 와 진짜 되게 반대 솔직히 33 32 스티븐 저는 서른 서른 이랑 스물 넷 넷 와 이제 다 다르다 이제 오 오 왜 스물 넷 스물 넷 오 와 그래 고등학생 같긴 했어 와 와 이거는 반전이 없었는데 반전을 반전을 알거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많이 당했어 그게 아니라 저희 그 심리전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아 근데 얼굴만 딱 보고 하자 이제 와 근데 진짜 어린 느낌이 드 는데 그게 맞았어 와 다음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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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샌나 가수 샌디 나 둘 다 스물 일곱 나는 27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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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다섯 난 27 29 29 20 20 30 30 29 30 저는 서른다섯 서른 와 오 오 나 맞췄다 맞췄어 스물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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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와 진짜 어렵다 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친구 할까 다음 이즈수 발맨은 대배우님 루이자 손자 가수님 가수님 네 가수님 둘 다 어렵게 보는데 스물 난 둘 다 26 둘 다 26 둘 다 26 난 둘 다.. 아니 스물 줄 서른 스물 줄 서른 오 개 차이 네 스티븐이 스물 다섯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아 아 아 지금 왼쪽이 고민인 거야? 네 근데 저는 왼쪽 분이 서른 서른 서른? 네 오 서른 일곱 서른 일곱 서른 일곱 오 그만큼?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와 와 와 와 와 이게 나 처음에 5가 안 돼 그래도 와 전국 미쳤다 약간 가뭄 살짝 가뭄 살짝 가뭄 네 서른 일곱 난 그나마 왔던 게 스물 여섯 음 스물 여덟 나 이제 진짜 모르겠다 스물 여덟 오 야 오빈 넌 좀 거의 오차볼리겠지 오차볼도 거의 4야 진짜 조금 더 4 아니요 아 맛있다 와 비탄가수님과 장가수님 심리전으로 가도 되나요? 아 이제 가도 돼요 17살 17살? 마흔 살 마흔 살 저 스물 다섯 서른 다섯 25 35 25 35 하겠습니다 완전 지내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른 둘 둘 아 근데 저게 진짜 마흔 가까운 나이의 얼굴이라고 진짜 대박이다 저는 스물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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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나 이거 스물 다섯 서른 다섯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 나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 스물 마흔 근데 장가수님 같은 경우는 나 이게 너무 많이 당했어 이런 이미지 맞아 왜냐면 그래서 심리전 걸었는데 맞아 20대 느낌이 나서 약간 조금 아 20대가 바뀔 것 같은데 장님이 너무 많이 그런 이미지였어 약간 초기는 항상 죄송해요 장님이 그것도 한건 아니고 맞아 이미지가 항상 호되게 당했거든요 아니 아니 가브리엘 가수님과 멜로디 가수님입니다 둘 다 어려 보이신데 되게 어려 보이신 뭔가 18 하이틴 느낌인데 어 18 전 둘 다 18 가겠습니다 저는 둘 다 19 가겠습니다 스물 하나 스물 저는 스물 일곱 스물 셋 오 우와 형 맞았다 맞았다 우와 근데 이거 15살이래 우와 근데 하이틴 느낌이 진짜 나긴 한다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이긴 한데 우와 15살 우와 나보다 18살 그런 사람 나보다 18살이 나오시지 왜 이러세요? 아 넥스트 넥스트 림라 케르라다 소겸 여배우님 타이수 아라 우조 여배우님 배우님 이번에는 조금 42살 저는 50 50 가겠습니다 42살 50 저는 50 50 모르겠어요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40 60 60 60 70 거의 비슷비슷하고 지금 와 우빈 우빈 궁금 확률 제일 높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서른 아니 마흔 여덟 안 나와 여덟 안 나와 여덟 안 나와 여덟 여덟 아 마흔 아홉 여덟 아홉 마흔 여덟이고 우빈 왜 운이 서른 아홉 오 마흔이네 서른 아홉 아 서른 아홉 아 서른 아홉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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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너무 많은 이미지에 당해버렸어요 아 서른 아홉 아깝다 와 근데 우빈 가깝다 아 왜 잘 모르겠어 와 이제 진짜 가면은 아니 근데 여배우님 여가손님들이 진짜 모르겠어 응 뭔가 감이 안 나와요 아 나 남성분들에서 모르겠어 아 진짜? 남성분들 저거 감이 안 아 감이 안 아 감이 안 어우 바로 나 워슨 무네스 개그맨 연 유튜버님 그 다음에 쥬니어 리마 가수님 둘 다 모르고 난 내 또래처럼 모르는데 25 나 25 25 뭔가 타투가 최근에 한 거야 아 나 28 28 약간 28 28 이렇게 22 23 23 근데 나도 22 20 22 20 어 나 28 28 스티븐 23 22 기 22 아아아아아아아 아타타타타 우와 근데 쓱 그 소름 오졸 거의 마완에 가까워 3 아니 이런 경우 거의 오셨지 않아 5 지금 우리 젊으신 얼굴에 흔들고 진짜 오와 와 점점 더 트링이 많아진다 두다 비트 가수님 레티시아 사바텔라 배우님 우빈 나 서른 스물여섯 스물다섯 서른섯 스물 넷 스물여섯 우빈 오차범위 가장 적은 우빈 스물 넷이라고 했지 스물일곱 일곱 서른 여덟 여섯 이 서른여섯 아 거짓말 이거 최근 사진 아닌가 와 진짜 사진다 우와 네 3화 래퍼님 로드리고 8호 MC MC님 뭔가 40 50 아니 근데 서른다섯 50 저는 서른여덟이랑 되게 젊어보일 수 있는데 나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 나도 약간 관리 엄청 잘하시는 서른여덟에 51 51 39 39 47 47 네 저 몸이 서른 60 서른 60 오 60 맞아 맞아 근데 우열할 수 있어 MC 분위기야 느낌이 오 오 나 근접했어 나 서른 나 서른 나 서른다섯 50 서른 뭐라고 했지? 난 쉰니 그저 아 뭐 약간 조금 남자는 다음주에 뭐 50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유재석 선배님도 진정 몽관를 엄청 잘하시잖아 그런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엄청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 자 데브라 블록 여배우님 그 다음에 구루나 랑마르디 배우님 와 와 아 뭔가 조금 나 50 50 50 12 아닌가 50 50 60 60 난 중간에 55 50 55 50 55 55 하자마자 올려라 하자마자 올려라 아 저는 51 60 하자마자 올려라 61 오 마이 마이 뭐 까비 이게 이게 맞아? 아니 보라제 사람들 못 먹고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와 관리를 얼마나 사시는 거야? 60 하자마자 올려라 와 와 진짜 어 이제 끝이 끝났네요 와 근데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뭐가 있네 이게 마지막이 진짜 진짜 역대급이었어 익스센스 70은 솔직히 사기지 와 와 진짜 관리를 진영이 달려 엄청 잘 하신 거지 아니 주름이 없으셔 그니까 주름이 없다고 머리도 완전 숱도 많았고 와 와 진짜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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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다리가 그 사양본 분들이랄까 그 얼굴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못 보다보니까 그치 우리랑 보는 접하는 얼굴이랑 또 다르니까 다리서밖에 엄청나서 대박이다 전혀 간은 못 다르겠다 아 근데 진짜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 거 같아 진짜 와 여러분 또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한 건 와 모르겠다 이건요 와 진짜 아니 저희가 두 번째인가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너무 발전이 없네요 아 근데 우빈이 약간 약간 어쩌보면 항상 쫙 짠 것 같아 짠 아 짠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은 좀 아니야 네 점점 모르게 알겠어 70은 너무 심했어 솔직히 진짜 심했어 내가 50한테 60한테 했는데 갑자기 70 단위가 달라지니까 와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임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궁금해요 뭐를 먹고 아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경험한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와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여러분들 네 어 네 그럼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경험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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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